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이번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자가 쓸 때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입세션 핸들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입력을 잘못한다던가 이런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요. 이거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살 때 아이패드 뒤에 각인을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각인을 해서 여기 상단에 여기 상단에 보면 상단에 뭔가 자기의 내용을 입력해 줄 수 있는 것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의 실수로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오렌지노 소리상자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유모어롭게 하지만 굉장히 사용자들은 잘못된 입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입력은 대부분 개발자가 상상 못하는 그런 잘못된 입력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잘못된 입력들을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인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여러가지 오류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배송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저장도 안했는데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서 저장도 안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던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에서 튕긴다던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예외라고 부르고요. Obsession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Obsession Handling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외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이 가능한 예외.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개발자가 알고 있는 예외죠. 두 번째는 예상이 불가능한 예외. 이거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가 이게 설마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예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상이 가능한 예외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발생 여부를 일단 사전에 알 수 있는 예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이로 출실 파일이 없는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예상이 가능한 예외라고 하고요. 개발자가 일단 명시적으로 그 예외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지만 어렵지 않도록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예상이 가능한 예외고요. 두 번째 예외는 예상이 불가능한 예외입니다. 이거는 실행 중에 interpreter가 interpreting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리스트의 범위를 넘어간다든가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있죠.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있는데 0부터 9까지 인덱스가 있는데 10이라는 인덱스를 부른다던가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불가능하죠. 뭐 가능할 수도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은 정수를 0으로 나누면 값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예상이 불가능한 예외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이게 설마 일어나겠어? 설마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막상 프로그램이 돌아가다보면 생기는 예외들이 예상 불가능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들은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발생한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코드 안에 심어놓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없는 파일을 호출하였을 경우에는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이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이 갑작스럽게 종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종료가 될 때는 반드시 게임 정보를 저장해드라 요즘엔 대부분 클라이언트 서버 그러니까 서버 쪽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분 접속이 갑자기 끊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뭐 몇 초 이상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신호를 주고받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게 예외 처리입니다. 프로그램은요 하나의 제품입니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제품이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됩니다. 제품을 썼는데 사실 사용자가 잘못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믿고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입세션 엔드링이라는 것은 제품의 완성도 정말 누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외 처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챙겨주기가 하지만 그것을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가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굉장히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